자 오늘 IT 창업 그리고 개발자 교육 관련해서 6개월만 해도 연봉 5천, 1억 이상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이런 기사라든지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경험담을 좀 살려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영상보다 좀 더 빠르게 텍스트글로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더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 카페 글 링크 통해서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 2024에 가장 화두는 AI죠. 현재 가장 핫한 분야이고 모두의 관심사 대부분의 관심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일이든지 6개월 이상을 집중적으로 해서 연봉 5천이 됐다, 연봉 1억이 됐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운이 좋게 바로 취업이 돼서 이런 식의 고액 연봉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성 자체가 좀 많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관련 교육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해서 관련 기업의 취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력을 쌓고 나서 더 좋은 회사로 재취업해서 연봉 부분을 좀 높이는 부분이라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 팩트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그 개인 경험담과 더불어서 이 도움이 될 만한 정보까지 좀 같이 드려보려고 하고요. 어떤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은 다 틀리겠죠 당연히. 하지만 취업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직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사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특히나 최근 들어 비전공자분들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보는 취업 시장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개발자라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IT 사업에 있어서도 뭐 취업 인원도 현재 계속 증가 추세고요. IT 사업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IT 인재를 모시기 위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죠. 뉴스 기사들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 주식 아시죠? 엔비디아 주식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지금 핫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개발자란 뭘까요? 잠깐 정의를 좀 빨간색으로 해보면 개발자가 뭐냐? 개발자란 말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류가 조금 나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죠. 이제 프론트 엔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백엔드라는 게 있어요. 프론트 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렇게 역할이 나뉘고 있는데 프론트 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웹사이트라든지 웹사이트 앱, 앱 어플, 어플 이용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인터페이스 개발을 하는 분들을 말하고 있고 이 백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서버라든지 DB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합친 용어가 나와요. 이 합친 용어가 바로 이 풀스택 개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스택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를 모두 총괄해서 담당하거나 웹사이트라든지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 기술을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말하는데 최근 들어 과정을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같이 교육과정을 배우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 물론 그 각 과정별로 더욱더 전문적으로 일을 배우면 할 수 있겠지만 개발자라고 하면 이 두 가지 기본기 과정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업무하실 때 유리하다는 점도 대부분 알고는 있으실 겁니다. 컴퓨터 학원을 처음 다니면 서버 구축이라든지 웹사이트 구축 이런 기본기 교육만 몇 달을 배워요 수십 수백만원 내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나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 가야 되겠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나아가야 되겠다 결정을 이제 하게 되고요 보통 그 결정하는 시기가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배웠을 때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자 아무튼 뭐 나는 따로따로 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겠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관련 분야 취업을 위해서 이 말씀드린 기본기를 다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부분인 거고 모든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 아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개발자 활동을 위해서 컴퓨터 학원을 2년 제가 이상 다녔어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교육 과정들을 배웠고 등록금도 1년에 천만원 이상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전이니까 이때 돈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래서 이 대학교 등록금 이상의 돈을 내고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았던 유경험자 이고요 배우면서 제가 관련된 국제 자격증도 엄청 많이 땄습니다 10개 이상 취득했어요 아무튼 기본기 교육을 위해서 짧게는 2달에서 3달 길게는 6개월 더 길게는 1년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보통 5,6개월 정도까지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기라고 해서 아예 기본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돈 천만원 주고 배웠는데 센 기본 아니겠죠 하지만 관심이 있고 재미있고 배우면서 실력이 느는 게 점점 보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학원 다니는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도 교육기간이 꽤 길지만 예전에는 아침, 점심, 저녁 3타임으로 제가 이렇게 풀타임으로 해서 수업을 들었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고 하지만 등록금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거의 6개월 교육비용이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다거나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다 보니까 경제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 부모님의 카드, 부모님의 손을 빌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정말로 많은 고민이 되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 부담이 많아서 자기 돈을 내고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수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많이 줄어든 느낌이 있는 것 같고요 또한 현재 지금 경기도 좀 많이 좋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에서 수천만원짜리 교육과정에 대한 등록금을 내 돈으로 내면서 취업 준비를 위해서 내가 학원을 다닌다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든 게 바로 이겁니다 빨간색으로 적어볼게요 중요하니까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내일 배움 카드라는 녀석이 참 신통방통해요 이 내일 배움 카드라는 녀석이 어떤 과정은 자부담, 그러니까 내 돈을 내고 자부담 50%, 내 돈, 나라에서 내주는 칸 50% 만약에 10만원짜리 강의다 하면 내 돈 5만원 내고 나라에서 5만원 지원을 받아서 수업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렇게 자부담 내고 늦는 수업 과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IT 관련 개발자 관련 이런 수업들 같은 경우는 100% 거의 지원이 되는 과정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최근 2, 3년 동안에도 많이 생겨났고 기초 과정부터 해서 실무 과정까지 정말 다양하게 생겨났고 그래서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번 교육과정 선택하면 취소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녀석을 통해서 초반에 4개월에서 어떻게 보면 6개월 정도까지는 기본기 교육 하나는 정말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등록금이 적게는 보통 IT 과정마다 틀린데 적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짜리 과정들도 있고요 700에서 800만원짜리 되는 과정들도 있고 어떤 과정은 6개월 동안 1500에서 1800만원짜리 이런 교육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지금 무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원 다니는 기간 동안에도 매달 훈련 지원금까지 나와요 적게는 30만원에서 매달 많게는 70에서 8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인기가 많은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교육과정들 자체가 대부분 IT나 개발자나 창업 관련된 과정들 자체가 대학과정에서 이수해야 되는 대학에서 이수해야 되는 과정들을 최대한 압축을 해서 만든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비전공자 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처음 이제 교육과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죠 특히 지방 사시는 분들은 교육과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수업 들으려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수업 진행되다 보니까 참석을 서울 경기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많이 생겼어요 온라인 수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방 분들도 많이 수업 듣는 것 같고 아무튼 이 내일 배움 카드라는 녀석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노동시장의 진입을 위해서 이런 국가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취업에 대한 기회도 올라가고 있고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2023년도, 2023년도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이 내일 배움 카드 발급자 수가 200만 명 200만 명,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이상이 발급 받았어요 물론 이 초반에는 모든 잡음이 있을 거라 생각이 하고 있어요 좋다 안 좋다 인식에 대한 개선이 바뀌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이제 한 4, 5년 정도 지났으니까 앞으로 5년 정도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최근 4년만 보더라도 3, 4년 정도만 보더라도 이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매년 100만 명, 200만 명씩 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시할 수준 아니죠 절대로 또한 예전에 비해서 이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서 수료를 하고 수료율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 취업률이 가장 중요하겠죠 취업률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고 고액 연봉자 분들도 자주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말 잘만 활용을 하면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뒷장에서 해볼게요 박서가 좀 많아져서 자 백지입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이 취업을 필두로 해서 교육 과정을 마친 분들을 위해 국내 기업이라든지 더불어 이런 해외 기업들과 업무 협력을 해요 그래서 이 업무 협력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점점 많이 구비가 되고 있고 발전이 되고 이 교류가 또 활발하게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만 정말 잘 알고 모르는 분들은 계속 잘 모르는 것 같고 의심만 많으신 것 같아요 엊그제도 제가 관련 학원 다녀왔는데 일본 쪽 회사 관계자 분들과 취업 연계 과정을 통해서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해당 교육 과정 마무리하고 이런 취업할 수 있는 루트를 회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굉장히 좋았어요 관련 학원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 이쪽은 어떤 과정들이 좀 특화가 되어 있구나 아 이쪽은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아 이쪽은 뭐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취업 연계 과정이 정말 잘 돼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작년하고는 이런 게 좀 바뀌었구나 재작년하고는 재작년하고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구나 학원들도 보면 매번 매년 보면은 장점은 좀 살리고 단점은 개선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겠죠 특히나 뭐 최근 들어 이제 취업 그 패키지 관련 또는 창업 패키지 관련 교육도 올해 지금 신설이 됐거든요 2024년도 신설이 돼서 정말 현재도 기수별로 꽉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걸 보면은 이쪽 분야 열기가 당장은 식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 질문이 바로 이걸 거에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겠죠 당연히 비전공자인데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모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나라에서 밀어주고 있는 사업 전세계적으로 각각 맡고 있는 분야 중의 한 가지죠 지금 IT AI 네 한 가지죠 근데 왜 고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비용 부담이 크다면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그 내일 배움 카드 있죠 이거 발급 통해서 시작을 해 볼 수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현재 이렇게 팍팍 밀어주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도 아직도 의심만 하고 고민만 하고 계신다고요 아무튼 이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서 비용 부담을 덜고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일단 시작할 때 부모님한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손 안 벌릴 수 있잖아요 뭐 이제 교육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겠고 정부에서 나오는 아까 지원금이 있다고 그랬죠 지원금까지 해서 추가로 또 내가 배워보고 싶은 과정들을 또 배울 수 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이 과정들 수백만 원 과정은 다 내 돈 내고 수업 들었는데 기초 과정들도 그렇고 뭐 심화 과정들도 다 제 돈 내고 들었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능력까지 배울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시간 그 줌 수업이 돼요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19 이후로 나오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실시간 줌 수업으로 진행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인터넷 환경만 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지 수강할 수 있어서 꼭 참석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한몫하는 것 같고 보통 이렇게 개발자라든지 창업 과정 통해서 주니어 개발자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연봉 3천만 원 이상 조금 더 잘 받으면 4천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여기서 좀 경력을 쌓고 실력을 인정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다음 레벨 그 이상의 레벨 연봉을 받는 것도 저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도 있어야 됐고 당연히 공부도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실시됐때로 바뀌잖아요 이쪽 분야가 그 초기에 작은 관심들이 쌓여서 나중에 큰 변화를 발생시켜 낼 걸 확신하고 있고 이쪽 IT 산업 분야에 어떻게 보면은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꾸준히 공부도 해야 될 거고 관련 기술 및 지식들 외에도 이런 이제 요새 보면 팀 단위로 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게 관련된 교육 과정들을 진행하는 훈련 기관들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국비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비전공자 분들이라든지 고졸자 분들 IT 입문자 분들도 진입 장벽이 낮겠죠 많이 낮아졌어요 그렇게 많은 도움을 초기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큰 장점이 있는 거고 현재 이제 개발자 국비 지원 학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IT 창업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해서 클라우드 기술도 있겠죠 다양한 정말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고 과정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초 과정부터 해서 실무 과정까지 폭넓게 교육 과정을 통해서 추후에 취업 연계 과정까지도 지원을 받아 볼 수 있다 보니까 또 기업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입니다 이제 내용이 너무 길어졌죠 다만 이제 내가 지금 비전공자이고 비전공자이고 개발자를 좀 앞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국비 지원 학원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거고 이왕 배우는 거 제대로 된 곳에서 유명한 곳에서 배우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매한가지 아닐까 싶어요 교육에 대한 수준이라든지 교수진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교육 환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취업자들을 배출을 했는지 뭐 브랜드 인지도라든지 평판 등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알아보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저희가 질문자님들의 유형에 맞춰서 저희가 컨설팅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홍보입니다 홍보 마지막에 홍보 하나만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런 다양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려봤고 좀 도움을 받고 무려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IT 개발자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 IT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IT 개발자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제 하단 상담 창구로 문의 주시거나 대표 전화번호 있죠 보이시죠 이쪽으로 해서 연락 부담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하단에 광고 협찬도 있어요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한 적어놨죠 IT 개발자 IT 창업 교육 과정 전문 상담 컨설팅 도움도 있고 요새 챗 GPT 무료 강좌 핫하니까요 이것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취업에 도움되는 강좌도 있어서 무료 수강할 수 있는 것도 도움드리고 정말 많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